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등 9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며 화재 예방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되던 곶감 은풍준시를 아십니까? 은풍준시의 고장 예천군 하리면에는 요즘 곶감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풍준시의 고장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마을. 집집마다 건조창고에 깎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둥근 감이 아니라 마치 네잎클로버처럼 네모난 모양의 감이 붉은빛을 내며 말라갑니다. 은풍준시는 이처럼 줄에 매달린 채 40일 정도 건조되고 또다시 바닥에 널려 20일 정도 말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고 수분이 많은 완전한 근시인 옛날식 곶감이 만들어집니다. 하얗게 분을 내기 위해서고 또 하얗게 분이 나옴으로써 당도도 더 높아지고 옛날 전통방식으로 곶감이 출하고 있습니다. 겨운의 추위와 바람에 건조된 곶감은 이를 초순쯤 2kg 한 상자에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팔립니다. 이 은풍준시 감나무는 유별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잘 자라는데 다른 곳에서는 재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기후가 적합해서 잘 자라는데 이 마을을 벗어나서는 이상하게 겨울에 동사를 잘하고 잘 얼어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무와 접목도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는 이 나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을에만 재배되고 있는 은풍준시 감나무는 모두 만약으로 농안기 동안 한 해 평균 9톤을 생산해 7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은풍준시는 옛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 상주 감시험장에서 은풍준시에 효율적인 인공수분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의 기반을 마련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감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 생산농가를 위해 감 팔아주기에 나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감을 판 데 이어서 도청 산하기관, 대구시, 상공회의소, 포스코, LG 등에서 만 5천여 상자 150톤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청도의 감 생산량은 5만 2천톤으로 평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판로가 없는 데다 가격도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수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가 파재 발생 시 소방차 현장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 입지를 골든타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영석 의원은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50%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원자력 사고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한국 야쿠르트와 치매 서포터즈 활동 협약식을 맺고 도내 20개 지점 450여 명의 야쿠르트 배달원이 치매와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뒤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치매 환자는 4만 4천여 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